부디 건강을 해치지 않게 조금 짧은 시간에 끝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정치에서는 무엇보다도 명분이겠죠. 그 명분을 내세울 명분 말고 그 명분에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냐가 중요하겠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진영만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단식이 몇 번 있었죠.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도에 정말 엄혹한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에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봉쇄당하고 본인도 가태경금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기였습니다. 20일이 넘는 단식을 통해서 사실상 정권의 항복을 받아 냈죠. 본인이 가태경금이 풀리고 정치활동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민주화의 물꼬를 튀어나온 그런 역사적 전환점이 된 단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보도하는 유명한 게 있죠. 언론 통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보도, 김영삼 YS 때 단식하는 걸 보도를 못했을 때 재하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한 줄 보도함으로써 물꼬 같으셨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90년도에 DJ가 단식할 때도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왜 실시하지 않느냐.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다. 이런 명분을 걸고 단식을 통해서 결국 지방자치 정권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명분이 있느냐 하는 그걸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글쎄, 저는 명분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독재라고 얘기할 때 과연 과거 같은 그런 정도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게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 약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대강자입니다. 전체 진영을 합치면 180석에 이른다고 하고 영국의회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저런 상황이 명분이 될까 하는 것들이고. 글쎄, 아까 의원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의원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친명, 비명 갈등은 어느 정도는 종식되는 그런 정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